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에서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. 영어로 최대한 진행을 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안키에 넣어줄 텐데 안키에 넣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.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학생이 숙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판단을 하고 또 아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숙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보내는 건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어떤 제대로 된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에 의존하거나 뭐 그래서 컨디션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버릴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있어요. 저는 배고픕니다 해서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배고픕니다 해서 저는 배고팠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배고플 거예요가 될 수도 있고 그는 배고플 거예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를 다른 다섯 개를 잡고 그리고 시제를 다른 다섯 개를 잡는다고 하면 스물다섯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뭘 유추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유추한 게 틀리면 틀렸다고 표시를 하도록 제가 감시를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학생이 숙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안 했는데 했는데 안 보낸 건지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수업 방식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. 계속해서 말하는 쪽으로 이어나갈 겁니다. 저번 주에 꽤 잘했거든요. 초반 지정 굉장히 잘했는데 중간에 뭔가 조금 복잡해지니까 과부하 걸리는 게 좀 보여서 그렇지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느껴집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